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 올해 봄꽃이 늦게 핀다는데 민주주의의 꽃은 내일 전국에 필 예정이다. 4.1.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선거 유세가 한창인 지금 초박빙 판세가 예상된다는 언론의 보도에 따라 각종 변수들도 주목받고 있다. 날씨부터 네거티브 공략의 효과에 이르는 각종 변수에 따른 유권자들의 투표 심리. 하나씩 짚어보자. 이번 선거에서 주목하게 되는 몇 가지 변수를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 변수가 있어요? 날씨 얘기. 내일 오전에 비가 많이 온다고. 날씨하고 교수님 투표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세요? 조금은 있겠지. 제가 생각할 때도. 날씨하고 상관관계가 없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요. 오늘같이 날씨가 비가 오거나 구리하면. 조금 아까 들어오실 때 좀 분위기 있다. 그렇죠. 저 같은 사람도 분위기 영향을 받는데 날씨하고 사람 생활하고는 연관관계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날씨가 주는 어떤 심리적인 그 부분. 그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있어. 나는 투표하러 가기 싫어. 또는 가야 돼. 뭐 이런 거. 날씨 때문에. 그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들어봤죠.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가 투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으면요. 아무리 태풍이 몰아치고 아무리 햇빛이 쨍쨍 내려치고 날씨와 관계없이 가요. 박대기 기자 머리에. 그렇죠. 눈이 내려오고. 눈을 뒤집어쓰. 그렇죠. 박대기 기자랑도 좀 비슷하게 생기시는 것 같아요. 뭐든지 저를 다 갖다 붙이지 마세요. 아무리 제가 좋다고 하더라도. 눈 좀 내가 위에다 올려봐야 되겠죠. 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국민들에게 중요한 거는 내가 투표를 해야 되는 아주 분명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나온 인간들을 다 보니까 집어그치고 싶은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투표율은 높아져야 된다는 믿음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 날씨 때문이라도 꼭 투표를 해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 심리를 좀 이해를 해줘야지 무슨 날씨가 좋으면 가고 날씨가 싫으면 어쩌면 저는 국민들의 마음은 진짜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투표를 해야 되는 이유를 스스로 찾아야 되는. 그러면 그거를 좀 사실은 선거에 나오신 분들이 미리 좀 분명하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선거에 나오신 분 이야기를 들으면 이 양당 무슨 당이든 간에 내가 투표를 할 이유는 안 하고 저 자식이 나쁜 놈들이거든요. 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기엔 다 나쁜 놈들이구만. 그게 네거티브 공격이지 뭐. 그러니까 조금 덜 나쁜 놈을 내가 뽑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맺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투표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지금 그 네거티브의 전형적인 방법이 심판론 이렇게 둘이 지금 다투고 있는 게 이제 막말 심판 뭐 정권 심판 뭐 이렇게 해서. 아 그런 심판론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기사 보면 빠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어떻게 도리어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건지 심리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아 그 두 가지는요 이걸 막말 심판이냐 정권 심판이냐 하면. 그렇게 구도는 안 들더라고요. 국내 애가 그냥 싸가지 없는 소리 한두 마디 한 거 하고 정권이 엄청나게 실책을 저질러는 거 하고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이야기면 이거는 국민을 완전히 전화로 보는 그런 이야기네요. 지금 그 무당파라고 있잖아요 아무 당도 지지하지 않는 파들 2040 때 그런 무당파들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전략인지 그런 것들이. 그거는 당연히 아니죠. 아니에요. 사실은 무당파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마음이 그렇게 딱 어느 한쪽으로 당기지 않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쏠리지 않는 그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막말 심판을 해야 된다고 하면 막 웃죠. 지네들은 늘 국회에서 막말보다 더 한 막장 드라마를 만든 수준인데 무슨 갑자기 막말 심판을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정권 심판. 정권 심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조금 그래 정권 심판을 해야지. 그런데 누구 저러고는 우리가 정권 심판을 해야 되지. 정권 심판을 하고 나면 누가 그 다음에 뒷처리를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난 몰라. 안 돼.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는 이 상황에 지금 처하니까. 그건 오늘 밤 자고 나서 생각해보자. 아마 이 심리를 오늘 밤에 다 주무실 것 같아요. 인증샷 같은 거 놀이? 이런 것들이 투표율을 올린다. 이런 그 뉴스를 아까 하더라고요. 그거는 분명히 있어요. 특히 무당파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또 청년청. 뭐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선거 이거 자체를 아주 심각하고 뭐 아주 어려운 정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게임으로 하자. 그래서 뭐 앵그리 버드도 던지고 앵그리 투표도 던지고 그거를 이 인증샷도 올리고 그러면서 내가 투표율이 얼마가 되면 내가 뭐 이 노래화를 부르겠다. 그러니까 멘토들의 투표 동료가 있잖아요. 멘토는 누구 멘토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투표율이 올라가면 뭔가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 그다음에 20, 30대들이 젊은 청이 투표에 더 많이 참여를 하면 이 나라가 좀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에서 이제 애들은 원래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 선거판을 놀자판으로 만들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제 이 인증샷이나 투표 동료 놀이를 하는데 그거는 뭐 이 놀자판에 여러 사람을 끌어들이겠다라는 건 좋기는 한데 그 결과가 꼭 누가 원하는 대로 여당이나 야당이 원하는 대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투표 심리로 사실 분석을 하면 그 결과에다 놓으는데 아무도 저보고 그 심리 분석해달라는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오늘 아마 연락 갈 거예요. 아 그렇군요. 뒤에 또 프로그램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뭐 후보들이 머슴이 되겠습니다. 제가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런 심리 유권자들은 믿을까? 당연히 안 믿죠. 믿으세요? 그냥 웃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아니 그분들도 투표하니까 힘드니까 웃자고 그냥 썰렁개그를 해보시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다 개그 콘서트 보면서 웃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정치판이 이 개그 프로그램보다 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 웃어요. 그냥 썩소를 짓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투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만약에 그 안 했다가 나중에 사람 잘못 뽑혀가지고 이 세상이 또 혼란스럽게 돌아가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는 투표를 해야 돼요. 안 하던 짓을 하는 게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 그런 행동들이. 교수님은 지역구가 어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할 거죠. 투표는. 죽을 각오를 하는 얼굴 표정이 안 보이세요? 보여요. 눈이 작아가지고 별로 보이진 않습니다마는 어찌됐건 볼살로 실룩실룩 하시니까 느껴지네요. 제가 오늘 밤 잘 자야 되는데. 오늘 얘기 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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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요. 다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